아 지폐구역 와서 뭐 할 거냐고 하는 영원한 미스테리네 진짜 저거 알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와서 뭐 할 건데 아 나 공중목 되게 약한데 나 이번에 박쥐랑 싸울 때도 뒤집은 줄 알았는데 아 싸울려고 하는데 자꾸 날아올라 미친년이 옛날에 거상할 때도 용사냥을 안 했어 공중목이라서 들어와서 뭐 할 거냐고 아 식사권? 아 식사권은 좋더라 오오오 신상치 않은데 아 얼어서? 오 고기를 먹자고 바베ست 아 싸우다가 갑자기 고기 척 없는거 맞아 이거? ㅎㅎㅎㅎㅎㅎㅎㅎ 아, 고기 탄 거야? 됐나? 조금 빨랐어? 안 먹어 아, 왜 자꾸 하늘로 날아올라?! 다리! 다리 했다면 시발 조회수가 안 나왔는데 개새끼야! 이번에는 꼬리로 간다, 심년! 날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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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마이드바 이게 더 이뻐서 오히려 좋을지 아우 버티컬 마우스 버티컬 버티컬이야 버티컬 버티컬 버티컬이야 오 방금 좀 멋있었다 얼굴에서 벌레앞발 버티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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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 와 불들 미쳤다 오 미친 가만히 있어 이제라 불좀 꺼줄래 아 시만똥 페이커야 이게 버티컬 아 이거 벌레를 좀 좋은벌레 마련 어우 아니 벌레들 추억을 함께해 오우 오 개모세기였어 미친 어곱이 봤어 미친 아 하지마 돌지마 아 추워 안아줘 이 개새끼 오오오 쉿 여기 보세요 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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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가 끝났죠? 니가 뭐였지? 벗을 수 있을 걸로 보이네? 아 생긴 대로 말해 저년 아 이거 나 지금 무기 강화할 수 있어? 안내자프 이유로 가능했다고? 왜 말 안해줬어? 말했다고? 내가 들을 때까지 말했어야지 내가 못 들었으면 말 안한 거 아 내가 싸우는 거 좀 익숙해지니까 전보다 훨씬 재밌는 거 같아 야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이쁜데? 야 빡빡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어우 생긴 거 봐 너 이름이 뭐니? 오도가론? 내가 말 끝에 론 들어가 있으면 존나 싫어하거든? 아 빡 좀 보고 뛰어! 진짜 어우 씨 아 미안하다 긴박한 상황인데 또 애들 심심하겠지? 어셈블 하와이 힐러눈 야 카라 이 지랄하지 말고 뭐 좀 해봐 와아 와 콘볼 존나 잘 아 진짜 미쳤다 이거 아 진짜 미쳤다 이거 아 형 오기잖아 왜 일기 하고 싶다고 내가 오긴 거 몰라? 아 우리 발기 다녀지 슈레딩가드는 못 들어가겠네 그치 너네는 발기라 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박수치고 식사권 외쳐보라고? 아 아 실제로 자 식사권 자 식사권 자 식사권 와 개 이쁘다 아 겨울 축제 중이라 아 이거 먹으면 돼 그냥 아 눈사람이 갖고 오네 아 아 개맛있게 먹어 아 왜 기차 욕해 탐새끼라고 뭐 듣는 탐은 기분이 어떻겠어 탐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아임 탐 본인의 탐이면 버젼 수 없지 아임 탐 아이엠 탐이에요 이거 마형의 도사 안 내 벌레가 요즘에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아 우와 우와 존나 세보여 아 애가 간판 몬스터야? 우와 야 잡지마 잡지마 이건 놔 이 새끼야 어딜 함부로 잡아 아 애가 고대용이냐 종족 프로토스에요? 아둔 이 새끼 좀 치네 이리와 하하하 내 새끼야 우와 이거 맞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으아 으아 이거 맞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아 나 아 이 새끼야마 아 으아 으아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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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선 들어먹었다 와 미친 나라 나라 치고 던지겠다 이 자봉 됐다 제발 지금 지내 꽉 찼니 지난zam 지난밤 내년을